아무리 오래 걸어도 쾌적할 순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아이더 퀀텀 에어로 하이크가 탄생했습니다. 걷는 발의 각도에 맞춰 신발 밑창에 사선의 공기 흡입과 바람길을 설계했죠. 에어로 인앤아웃을 통해 걸음마다 흡입된 공기는 바람길을 지나면서 신발 속 열과 습기와 함께 배출됩니다. 스포츠카 덕트 구조에서 착안한 에어로 덕트는 스킵의 출구 역할은 물론, 작지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360도 전방향 투숙과 방수의 보호텍스 서라운드 기술은 빈틈없는 퇴적감을 더하죠. 네마모송이 우수한 엑스그립 아웃솔은 최상의 접지력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아피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한 피팅을 통해 마침내 퀀텀 에어로 하이크의 뻥 뚫린 쾌적함이 완성되었습니다. 퀀텀 에어로 하이크 퀀텀 에어로 하이크